자녀 결혼을 앞두고 사동 공부를 해보니 사돈은 어려운 관계이고 멀리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돈과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돈 공부와 예절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청합니다. 사돈이 언제 사돈이냐면 우리 우때 왕조시대 때 사돈이 그럼 지금은 왕조시대들 물로 받아갖고 사돈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다 깨버려야 돼요. 사돈이니까 어렵게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구가 하나 가족이 더 생겼다고 봐야 돼요. 가족 될 수 있는 인연이 더 만들어졌다. 만일에 과거처럼 어렵게 지내려면 사돈하고 우리하고 멀리 살아야 돼요. 멀리 살면서 한 3년 내지 7년 가서 한 번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같이 만나면서 사는 시대예요. 이때는 멀리 살지 말라고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사돈이라고 말은 있겠지만 우리 사돈 집에 놀러 가면 좋아하잖아요. 사돈이 우리한테 놀러 오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소고기 좀 가져오시죠. 그러니까 뭐 좋다고 가져오고 상급사를 내가 사 가겠습니다. 그럼 불 좀 피해 놓으시죠. 좋다고 그러는데 늘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뭐가 어렵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첩게 해야 되죠. 가첩게. 왜? 우리 딸아이를 우리 집에다가 시집 오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살게 해서 같이 사니까 그러면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로 받아줘야지 이거는 남의 식구라고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 여성들 사돈 이런 거 따지니까 여성들을 어떻게 해놨냐면 너는 객이에요. 며느리가 말만 며느리지 너는 객이라니까 여기에는 네 신랑 집이고 너는 여우 와가지고 뭘 잘하면 그때 좀 봐주지 잘못하면 너는 항상 남인 거라 신우가 항상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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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한테 남이라고 그래. 남 보듯이. 지금은 이제 한 가족이 돼 가는 거예요. 가족이 돼 가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면 저것도 우리 딸. 우리 딸하고 같이 사니까 저거 우리 아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부모가 한 분이 더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갇혔게 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멀리 떨어뜨려 놔야지. 지금은 시집을 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결혼하는 시대예요. 결혼하고 시집은 달라. 시집은 그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시집에 가서 살로 가는 거고 결혼을 하는 거는 내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달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잘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처갓집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되냐. 거기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 처갓집 쪽으로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 잘못 살면. 잘 살면 어떻게 되냐. 처갓집이 우리 집 끝에. 우리 집보다 더 나.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돈. 아이고 우리 아들 저거 사위. 아 집에 가는 게 엄청나게 좋아요. 잘 살면.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사니까 다르게 사는 법을 몰라가 잘 못 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아들하고 저 집 딸하고 멀어 지금. 같이 살기는 하는데 한 집에는 사는데 왼수끼리 살고 있는 거라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친구 집에도 우리 부모님이 다시 만들어진 거고. 우리 부부도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을 다시 얻은 거고. 우리 형제들도 다시 얻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가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서로가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러게 사돈이니까 매우해야 된다. 싹불리해야 된다. 없애야 돼. 사돈은 우리 친구. 사돈은 가족이 얻어진 거지. 이거는 좀 더 형제가 돼야 되고 가족이 돼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주 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너 삶도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가족이 됐다. 그러면 이 힘을 같이 꾸려나가야 돼. 이렇게. 그것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살 때하고 지금 살 때하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 품에 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만일에 우리 사돈한테요. 내가 정법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사돈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시지 이래가 들었어. 사돈이 너무 좋아서 이걸 들었어. 내가 하고 늘 만날 거 안 같아요. 늘 만나고 가족이 돼 버려 그냥. 우리 신우한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정법으로 통해버렸다. 아이고 이거는 너 신우도 아니고 이거는 같이 우리는 그냥 하나가 돼 버려 그냥. 관계성이. 그때부터 우리가 막 풀리는 거라. 그런 식으로 우리 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나눔을 하는 거를 아주 지혜롭게. 내 잘난 채 하지 말고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은 내 친구로 돌아오고 내 가족이 돼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법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척을 두지 마라. 그거는 과거에 우리 역사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럴 전부. 감사합니다.